아주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용과, 스타우루츠, 망고스틴, 망고, 두리안, 리치, 키노아 멜론, 파파야, 아보카도, 코코넛, 라무웃, 용완, 아티스, 부야빠노, 타마린드, 람부탄 얘네들 가지고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의 기초가 될 인체부터 한번 잡아 봐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고스틴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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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리안 이거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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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